이제 대답해야지. 장영미 어딨냐? 왜 들어왔어? 봤어, 그 USB. 왜 죽었는지 알았어. 수정 언니랑 당신 동생. 그것 때문에 이제 USB. 7년 전에 최수정도 내 동생도 그거 봐서 죽은 거잖아. 장영미도 그걸 본 거고. 장영미도 죽였냐? 장영미는... 아닌데. 그거 맞잖아, USB. 나도 박근혜 그거. 봤어요? 나머지 식당? 왜 살아있지? 근데 그거 보면 변호사님도 죽을 텐데. 죽어. 장영미 어디 있어? 장영미 어디 있냐고, 이 새끼야. 저거 뭐야? 아... 그냥 지나파야 한찌가 뻔했는 용의 thing. fib 당장에는 충분히есс ped조림이 땅이 Clarisse. 응 아니. Γιαactu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